네, 안 기자 정치부 홍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탄핵, 탄핵, 요즘 탄핵이 거의 매일 뉴스에 등장합니다. 네, 사실상 탄핵의 일상화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하루에만 탄핵을 하려던 인사가 총 5명입니다. 방통위원장과 현직 검사 4명이죠. 민주당의 탄핵 추진, 요새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21대 국회 때 이상민 행정안전보장관이 탄핵되면서 167일간 업무가 정지됐었고요. 당장 6개월 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방통위원장 탄핵도 추진됐죠. 소초안 처리 전 이동관 당시 위원장이 자진사퇴하면서 추진되지는 못했었는데요. 민주당이 또다시 방통위원장 탄핵에 나선 겁니다. 검사, 판사 탄핵까지 모든 게 헌정사상 처음 벌어진 일이었는데 22대 국회에서도 일상이 된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요즘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많이 쓰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 이런 압박룡입니다. 핵심은 탄핵소추안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는 순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그 인사의 직무는 바로 정지되죠. 장관, 검사들이 맡고 있던 일, 다 멈춥니다. 민주당이 6개월 만에 다시 방통위원장 탄핵을 시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8월 1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친야 성향의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막겠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인 겁니다. 그중에서도 검사 탄핵에 매달리는 이유가 뭔가요? 오늘 탄핵 절차가 시작된 검사 4명 중 3명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입니다. 수사를 세게 하면 탄핵될 수 있다, 이런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수사 검사 입장에서는 업무가 중지되고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검사 1명 1명을 국회 법사위에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하거든요. 혹여나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파면될 수 있으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 지점을 노린 겁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려는 것,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늘 검사 탄핵안까지 제출하면서 민주당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 탄핵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삼권분리 위반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헌법의 탄핵 조항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65조 제1항,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소출을 하는 겁니다. 최근 헌재는 야당이 단독으로 탄핵을 추진한 검사 1명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범 요소가 있더라도 탄핵,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지만, 탄핵은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거죠. 그동안 국회는 국정감사를 포함해 다양한 행정부의 감시, 견제 기능을 갖고 있는 만큼 탄핵소출권은 거의 쓰지 않아왔습니다. 남발할 경우 견제를 넘어 3권 분립을 침해하게 되고, 정부, 사법부 기능은 무력화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오늘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탄핵안 보고 직전 사퇴하자 입법부에 탄핵권 무시라고 규정했는데요. 여권에서는 정작 사법부와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건 입법부다,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러면 여당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전혀 없습니다. 업무 중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탄핵소출권 처리 전 국무위원회 자진 사태뿐인데요. 당장 민주당은 새 방통위원장을 임명하거나 부위원장이 직무대행하면 또 탄핵하겠다, 벌써부터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한 탄핵정국이 반복되는 겁니다. 3개월 이동관 위원장, 6개월 김홍일 위원장, 방통위는 식물위원회가 될 가능성 아주 큽니다. 당분간 선거도 없다는 점이 민주당이 탄핵을 몰아붙이는 배경이기도 한데요. 당분간 탄핵정국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인 기자, 홍지훈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안인 기자, 홍지훈 기자와 살펴봤습니다.